안녕하세요. 저는 보보.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보입니다. 오늘은 TSC 제3부분 계속 진행할게요. 31부터 40까지에요. 우리 TSC 제3부분은 어떤 능려를 평가해요? 순간방은 능려를 평가합니다. 물어자마자 바로 대답해주세요. 그래서 유창성와 순바려 되게 중요합니다. 듣자마자 바로 대답해주세요. 지금 31부터 강의할게요. 你要把这个礼物送给谁? 你要把这个礼物送给谁? 이거谁,谁 발음도 돼요? 누구는 드세요? 谁,谁,谁,谁,谁,谁,谁 다 돼요? 你要把这个礼物送给谁? 礼物,礼物 선물요. 바, 뭐뭐,送给 누구? 바, 뭐뭐,送给 누구? 이거 바자문이에요. 送给랑 같이 많이 붙었어요. 어떤 선물 누구에게 줘요? 바자문 써야 돼요. 바, 선물,送给 누구? 이 선물은 누구에게 줘요? 너,你要把这个礼物送给谁? 누구? 사람 있어야 돼요. 제 동료에게 선물하려고요. 그녀가 승지했어요. 그녀를 축하해주려고요. 我要,要는 하려고 한다. 送给我的 동事,送给. 누구? 개최 대상 있어야 돼요? 누구요? 동료, 동료, 나의 동료.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 동事. 시는 일이에요. 동는 같이. 같이 일하는 사람, 동료, 동事. 같이 공부하는 사람, 동学. 동学. 같이 사는 사람, 동우. 동우, 그쵸? 다 동 들어가요. 다 생지로. 다 생지로. 생지. 말하세요, 이렇게. 생지. 생지. 생지하다. 다 생지로. 공시다. 공시다. 공시는 축하합니다. 공시, 공시, 공시니야. 공시, 공시, 공시니. 공시, 화채. 공시, 화채. 공시는 동사예요. 동사. 뒤에 대상부터 쓸 수 있어요. 누구를 축하합니다. 공시니, 공시다. 공시, 바바, 허마마. 공시, 공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공시, 공시. 이 말은 TSC 하려면 무조건 할 줄 알아야 돼요. 공시, 공시. 좋은 일이 들을 때는 다 공시, 공시. 예를 들어, 아, 나 승지했어, 공시, 공시. 나 교훈했어, 공시, 공시. 나 철옥했어, 공시, 공시. 다 공시예요.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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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채. 아시죠? 누구에게 줘요? 동료예요, 동시. 아, 한번 읽어보세요. 와, 야, 송 게이我的 동시. 다 승지어, 공시다. 32. 办公室 현재很热, 니 부觉다 마? 办公室 현재很热, 니 부觉다 마? 办公室, 사무실, office. 현재 지금, 很热, 너무 더워요. 니 부觉다 마? 안 그래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안 그래요? 니 부觉다 마? 办公室 현재很热, 니 부觉다 마? 당신 느낌으로는 거예요, 어떻게? 시 마? 그래, 와, 하하오, 야 부야 바空调打开? 시 마? 와, 하하오, 야 부야 바空调打开? 시 마? 그래, 와, 하하오, 하하오, 아직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와, 하하오, 마트, 하하? 나는 괜찮아요, 와, 하하오, 아니구, 나는 너무 좋아요, 그거는 공강에 대해 말하는 거예요, 요즘 공강에 대해, 하하오, 이거 대답할 수 있어요, 요즘, 잘 지내요, 하하오, 대답할 수 있어요, 하하오는, 응, 그냥 그래, 나쁜 일이 없어, 그렇게 나쁘지 않나요, 그래, 하하오, 이런 말투예요, 와, 하하오, 아직 괜찮아요, 야 부야 바空调打开? 야 부야 할까 말까 원하세요, 괜찮아요, 다 돼요, 바 뭐뭐 다카이, 바 뭐뭐 다카이, 또 바자문 나왔어요, 중국 사람들이 바자문 도대체 어떻게 써요, 이런 데에서 연결해서 쓰는 경우가 잘 기억해 주세요, 바 뭐뭐 다카이, 뭐뭐를 켤까요, 뭐뭐를 켤까요, 에어컨 켤까요, 뭐뭐를 열었까요, 다 돼요, 에어컨 켤까요, 바空调打开, 야 부야 바空调打开, 에어컨 켤까, 하오, 다시 한 번 들어보세요, 슬마, 와 하하오, 야 부야 바空调打开, 이해했어요, 기계같아 대답하면 안 돼요, 슬마, 와 하하오, 야 부야 바空调打开, 안 돼, 안 돼, 그렇게는 통과 못해요, 오케이, 33, 여 다른, 요 다 돼, 허 샤드, 니야 나그, 요 다 돼, 허 샤드, 니야 나그, 음, 다 더, 다 더, 샤드, 샤드, 이거 단어처럼 기억해 주세요, 다 더, 큰 거, 샤드, 작은 거, 요는 동사 있다,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어요, 니야 나그, 니야 나그, 어떤 거로 원해요? 나그, 나그 선택해주세요. 큰 거요? 작은 거요? 나그 물을 때는 A예요? B예요? 이렇게 선택할 때 많이 사용해요. 선택해주세요. 선택해주세요. 네가 나그 어떤 거로 원하세요? 저는 큰 거로 원해요. 큰 것은 얼마예요? 나는 큰 거로 원해요. 큰 거로 주세요. 大的多少钱? 34. 다음 주 수요일. 周 3,星期 3 똑같아요. 비즈니스에서周 3 많이 사용해요. 周 1, 월요일. 周 2, 화요일. 周 3, 수요일. 周 4, 목요일. 周 5, 금요일. 周 6, 토요일. 周日, 일요일. 오케이. 좋아요. 下周 3, 다음 주 수요일. 是我妈妈的生日. 우리 어머니 생일입니다. 买什么礼物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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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선물? 好? 出을까요? 어떤 선물을 참여出을까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되까요? 给妈妈买一束花吧. 女人最喜欢花了. 越多越好. 给妈妈买一束花吧. 女人最喜欢花了. 越多越好. 엄마에게 한 송이 꽃을 사서 드리세요. 여자는 꽃을 너무 좋아해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이수화. 왜 이수화를 적어냈어요? TSC에서 이수화의 단어는 꼭 기억해 주세요. 한 송이 꽃. 한 다팔 꽃. 이수화 수는 양사예요. 송이. 이수화. 엄마에게 한 송이 꽃 사세요. 사서 드리세요. 给 뭐 뭐 마이. 이거 잘 기억해 주세요. 누구에게 사준다. 给 뒤에 대상. 买 뒤에 물건. 선물. 给 누구에게 어떤 선물을 사준다. 女人最喜欢花了. 여자들은 다 꽃을 좋아해요. 越多越好. 越多越好.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이거 잘 기억해 주세요. 越 뭐 뭐. 越 뭐 뭐수록. 뭐 뭐 명. 뭐 뭐수록. 뭐 뭐예요. 뭐 뭐 명. 뭐 뭐수록. 越 뒤에 동사 형사 타대요. 좋아 타대요. 앞에 그냥 주워 놓고. 많이 사용할 수 있어요. 越多越好. 越 도면 돈.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钱越多越好. 钱越多越好. 이렇게요. 그쵸? 好. 다 샌대요. 给妈妈买一束花吧. 女人最喜欢花了. 越多越好. 35. 您还要工作几个小时? 您还要工作几个小时? 당신은 몇 시간을 더 일해야 해요? 还는 또 더. 여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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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몇시간 일 더 해야 돼? 이렇게요 어떡해 대답해요 몇시간도 gone 거예요 몇시간 날 대답해주세요 와 aun documents 2시간도 일 해야 돼 당신 먼저 가세요 Вотublic자를 기다리지 마세요 하이 요 두 뭐 뭐 해야 한다 아지 두 뭐 뭐 해야 한다 다 돼요 하이 는 두 아지 는 의미 다 돼요 공조 일한다 냥 냥거 샤시 냥샤시 냥거 샤시 다 돼요 이거 거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돼요 냥샤시 냥거 샤시 저 아지 두 시간 더 일해야 돼 니 샌走吧 니 샌走吧 이 말 많이 사용해요 먼저 가세요 샌 줘봐도 돼요 니 샌 줘봐도 되고 안 넣어도 돼요 중국어에서는 많이 넣고 서는 경우도 있고 안 쓸 때도 있어요 한국어는 니 이거는 많이 안 넣으시죠 그냥 가세요 이렇게 샌 줘봐도 돼요 중국어는 니 샌 줘바 샌 줘바 다 돼요 비에 동워라 비에 동워라 기다리지 마세요 이렇게 비에 와 러 붙어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비에는 하지 마요 마지막 러 붙어 쓰면 말투 좀 더 부드러워요 러 없으면 명령 같아요 예를 들어 웃지 마 비에 쿠 기다리지 마 비에 동 이런 거 싸우는 느낌이 나요 마지막 러 넣으면 말투 좀 부드럽게 오케이 비에 동워 러 나를 기다리지 마라 이렇게요 비에 동워 나 기다리지 마 빨리 가 이거는 비에 동워 이렇게요 그쵸 러 말투 줄어요 오케이 에? potential Kaz contribute as little FDA Georgia 조금 이 카페 오데요 이렇게 좀 ster 이거는 이 가까이 이제 이야기 가게 양사 의자 카페팅 의자饭관 의자酒店 은내도 의자 인항 카페팅 카페 카페팅 카페팅 카페 카페店도 돼요 카페팅 좀 더 고급스럽나요 좀 더 비싼 느낌 나요 카페팅 怎么样 어때요 이 카페 어때요 이 카페 어때요 좋아요 나빠요 얘기해 주세요 그럼 시험 하지 마요 很好만 얘기하면 그냥 그냥 시험 보지 마요 很好만 통과 못해는 거예요 OK 这家 카페팅 气氛不错 但 카페的味道 很一般 价格 也有点贵 这家 카페팅 气氛不错 但 카페的味道 很一般 价格 也有点贵 이렇게는 통과해요 这家 카페팅 气氛不错 气氛 气氛 분위기가 괜찮아요 不错呢 좋다 꽤 좋다는 뜻이에요 不错 나쁘지 않다 no bad OK 气氛不错 꽤 괜찮아요 괜찮은데 但 카페的味道 很一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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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 很一般 味道 마요 맛이 별로예요 味道很一般 이래 맛이 얘기할 수 있죠 好吃好吃 진짜 그렇게 맛있어요 별로야 味道很一般 이것도 좀 얘기해 주세요 맛이 별로 味道很一般 이 카페 맛이 별로야 价格也有点贵 价格也有点贵 价格 가격 이렇게 해야 4급 통과 가능합니다 这家 카페팅 气氛不错 但 카페的味道 很一般 价格也有点贵 37 你打算 在哪儿 学电脑 你打算 在哪儿 学电脑 어디 가서 컴퓨터를 배울 계획인가요 打算 계획 뭐 뭐 하려고 하다 이해해도 돼요 어떤 계획 있다 在哪儿 어디 어디 在哪儿 学电脑 어디서 배워요 컴퓨터를 어디 배울 계획인가요 在哪儿 장소 좀 나와주세요 어디에 학교예요 학궁이에요 아니면 누구 집에 오케이 我打算 去 부시班 学电脑 那里 周末 也可以 学习 저기서 非常方便 당신은 어떤 글까지 했어요 여기가 제가 다 여기 왔어요 여기 여기만 안 돼요 속도도 저랑 똑같아 해야 돼요 我打算 去 부시班 学电脑 那里 周末 也可以 学习 非常方便 당신 어디에요 지금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안 돼요 저랑 속도 똑같아야 4급 통과 가능합니다 자 下一个 38 니喜欢 雨天吗 니喜欢 雨天吗 躺신 皮无能哪儿 乔嘿 雨天 皮无能哪儿 雨天 你喜欢 雨天吗 乔嘿 안乔嘿 종 얘기해 주세요 我不喜欢 雨天 下雨 下雨 的时候 常常堵 车 而且 心情郁闷 我不喜欢 雨天 下雨的时候 常常堵车 而且 心情郁闷 저 비우는 날을 안 좋아해요 비울 때 차가 자주 막히고 마음이 답답해요 不喜欢 雨天 비우는 날 안 좋아해요 下雨的时候 비울 때 常常 자주 堵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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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가 막히다 길이 막히다 堵车 잘 기억해주세요 堵车 堵车 堵呢 막히다 차 차 차가 막혀요 而且 心情郁闷 而且 心情郁闷 心情呢 忙咪 郁闷 답답하다 우루해요 我不喜欢 雨天 下雨的时候 常常堵车 而且 心情郁闷 大家 我不喜欢 雨天 下雨的时候 常常堵车 而且 心情郁闷 39 你最喜欢吃什么 你最喜欢吃什么 당신呢 무엇을 먹는 것을 좋아해요 뭐 먹이 좋아해요 뭐 좋아해요 음식 你最喜欢吃什么 最 가장 제일 一个基本 문제요 하나 준비해주세요 我喜欢吃韩国菜 特别是我妈妈做的 泡菜汤 我喜欢吃韩国菜 特别是我妈妈做的 泡菜汤 泡菜汤 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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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세요. 한국菜 뭐 시환 추 한국菜 특별시 특히 와마마 조다 파우차이탕 우리 어머니 만든 김치찌개 파우차이탕 파우차이 얘기해도 되고 김치 얘기해도 돼요. 이거 알아서 하세요 중국사람들 대부분은 김치는 한국거라고 생각해요 한국어 파우차이 그리고 김치나라는 어떻게 불러요? 한국어 파우차이궈라고 얘기해요 우리 아직도 친구들 사이에서 얘기하면 한국어 가요? 한국 가세요? 너 파우차이궈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 싸우지 마세요 아직 진짜 아기들이 많이 싸운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 김치 만드는 회사도 아니고 어떤 브랜드 회사도 아닙니다 이건 상호 문제예요 상호 문제 비즈니스 문제예요 문화로 싸우는 게 되게 수상해요 왜냐하면 문화는 서로 영향해야 발전 갈 수 있어요 다 지금은 우리 미국 영화 소양 문화는 많이 받고 살잖아요 우리 지금 하는 게 다 여러 나라 문화를 같이 썩어서 발전할 수 있어요 누구고 누구고 이런 거는 정말 힘들어요 지금은 한 개 컴퓨터 쓰면 안 내 메이딩 차이나 메이딩 크리아 메이딩 자팬 메이딩 아메리칸 너무 많아요 도대체 이거 한때 컴퓨터는 누구 거예요? 몰라요 피카 파우차 이거 유리는 중국 사람들이 다 알아요 한국 거예요 이거는 싸우기 필요 없어요 그냥 어떤 매체들이 보통 사람한테 싸우기 시키는 게 되게 수상해요 진정 가슴이 아파요 이런 문제는 왜 싸워요? 드라마 보면 알잖아요 음 我喜欢吃泡菜 我喜欢吃韓国菜 我喜欢吃韓国菜 特别是我妈妈做的泡菜汤 好 40 我新買的手机坏了 怎么办? 我新買的手机坏了 怎么办? 저이 세 한드폰이苦장났어요 어떻게요? 手机坏了 한드폰이苦장났다 壞了壞了壞了 壞了 고장났다 壞는 음식이랑 같이 붙을 때는 썩었어요 음식 썩었어요 사람과 같이 붙었을 때는 나빠요 나쁜다 신買的 새로 산 새로 산 한드폰 我新買的手机坏了 怎么办? 어떻게? 怎么了? 出什么问题了? 나去修理中心修一下吧 怎么了? 出什么问题了? 나去修理中心修一下吧 怎么了? 왜 그래요? 出什么问题了?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出什么问题了? 무슨 문제 생겼어요? 出问题 出同사 问题 문제 무슨 문제 생겼어요? 나去修理中心修一下吧 나去修理中心修一下吧 나去 가져갔다 가져갔다 修理中心修理센터 修一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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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 하세요 怎么了? 出什么问题了? 나去修理中心修一下吧 怎么了? 出什么问题了? 나去修理中心修一下吧 오케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잘 눌러주세요 我们下次再见 拜拜 바이바이